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도 제대로 참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선거가 끝나게 되면 뭐 그 선거가 어떻든지 간에 선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 과정을. 선거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을 갖고 선거 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선거 과정의 한 부분이 검증 과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3구 대선에서도 엄청난 그런 부정 의혹이 지금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럼 4.15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정거보전 신청이 있어야 되고 정거보전 신청에 대해서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서는 다 입을 다무니까 3월 14일 날 대통령 후보 8번이었던 오그노 새누리당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2020년 수 5039 아마 사건 번호입니다. 대통령 선거 오그노 후보와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은 20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런 소송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직접 후보로 출마한 자들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소 선거국을 대상으로 신속한 정거보전 신청을 접수한 것이 3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 날 당선인이 결정되고 3월 14일 날 3구 대선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있고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기호 8번 오그노 후보가 이제 소를 제기한 겁니다. 선거 무효사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무효사유가 3구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선거인에 대한 투표용지 중복 발급, 직접투표 비밀투표 위반, 이건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일어났죠. 직접투표 비밀투표 위반뿐만 아니고 3월 5일 날 실시됐던 확진자 사전투표에서는 또 뭐가 없었습니까? 참가한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소쿠리나 비닐봉지나 박스의 표를 받아가지고 직접투표를 위반하고 비밀투표를 위반했지만 3월 5일 날 확진자 투표 수십만 명이 참여한 확진자 투표에 누가 없었습니까? 참가한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맹백한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3월 5일 날 서울시 언평구 신사일동의 주민센터에서 진행됐던 확진자 투표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미 기표된 일본으로 기표된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표가 한 장 더 주어졌지 않으면 석 장이죠. 각 사람에게 한 장씩 더 주어지고 그 다음 표를 넣으려고 보니까 투표함에 이미 한 표가 들어있던 거죠. 일본으로 기표된 것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확진자 투표 등 부정한 절차 투표수가 후보 간 득표수 객자를 상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맹백하다. 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에 투표자 수가 다른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죠? 투표소에 가게 되면 두 장을 받지 않습니까? 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용 투표용지를 하나 받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한 장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까먹고 나니까 수백 장씩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로구 서초구 천주 상당구 경기도 안성 다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표를 쑤셔놨다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선거인 신원조의 절차 부재 이중투표 많았지 않습니까? 개표 부정 사례 투표지 분류기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기표도장이 반밖에 안 떨어지도록 코팅되어 있다는 의혹이 많이 일었지 않습니까? 투표지 봉인지가 어땠습니까? 위에서 아래에 떨어지니까 뭐죠? 표시가 아무것도 안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호 8번인 오근호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하고 유성수 변호사가 증거보전 신청을 한 거죠. 투표지와 신원 확인기 운용장비 전체를 대상으로 신속히 진행을 한 적이다. 10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했느냐? 법원이 두 군데를 그냥 기각한 겁니다. 춘천하고 광주를. 3월 22일인가요? 공직선거법상 법관에게는 증거보전을 해야 할 의무만 존재합니다. 증거보전을 거부할 의무가 법관들에게 없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한국의 사법부를 보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법의 지배를 대법관이든 법관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을 말살하는 법원이 존재하는데 부정선거가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 한두 명만 믿고 따르면 법원과 검찰을 넘어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228조 증거조사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게 그 구역을 관할한 지방급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법원이 보전신청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합법적 절차에 대한 그런 인식이 너무 없어진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법관이 지 마음대로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받아줘야 되죠. 국민들이 국민들 가운데 일부가 특히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자 자신이 이건 선거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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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에 의혹이 있다. 지금 제기한 그런 이유는 충분히 제가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군데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 4.15 총선 때 재검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증거보전신청을 한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증거보전을. 그래 투표지를 다 봉인하고 그다음 관련 기자재를 다 봉인해서 법원으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보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8번인 오건오 씨는 대법원장 김명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외 현직 판사 8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3월 14일 날 대통령 오건오 및 쉐누리당은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3월 18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따라서 선거 무효소송에 수반한 증거보전신청을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들하여 제기했고 광주지방법원 2곳, 춘청지방법원 1곳의 경우 증거보전에 대한 보강금 납부 명령하여 후보자 측은 납부했다. 각급 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지시에 따른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가 제출되자 광주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증거보전 기각이라는 결정을 각급 법원이 자행하여 선거 무효소송을 저지하고 있다. 대법원장 김명수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제집행 멘탈 조직주로 장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오건우는 3월 20일 날 3시에 대검찰청의 대법원장 김명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세 곳의 치군구, 선관위원장, 현직 부장판사 3명의 기각결정법관을 위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참 기가 차네요. 제가 기가 찬다는 이야기는 딴 이야기가 아니고 선거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선거에. 여러분, 선거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에.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을 규명하고 어떤 것이 원인인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이 급격한 표심이 4박 5일 사이에 이렇게 사전투표일과 당일투표에 급격한 표심이 있냐. 사전투표의 몰표가 이재명한테 쏟아졌는데 당일투표는 어떻게 몰표가 윤석열한테 쏟아지냐. 조작이 의도한 연출의 결과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3월 4일과 5일하고 3월 9일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느냐의 이야기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 행편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기막힌 결과 사전투표에서 무자비할 정도의 조작이 일어났고 당일투표에 상당한 규모의 조작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56%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그냥 이재명 후보를 52.57%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는데 이 기가 막힌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3구 대선 사전투표에 대한 유감 성명서를 발표하지도 않고 3구 대선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TF팀도 구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안은 모두 다 이런 결과에 대해 침묵합니다. 일체의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우파 유튜브 채널들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농객으로서 모모한 사람들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에 또 본대전이 있다. 2차 대전에서는 또 만일에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전국이 혼란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 나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사회도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자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번에는 좋아질 거 없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꼭 같은 짓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당선에 있는 척헌들이 cctv를 설치했으니까 3구 대선에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사전투표하십시오.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아무 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안전할 거냐? 안전 안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다수라는 겁니다. 시민들 가운데. 그럼 정치권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위도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인수위 내 공정선거를 다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정책 간담회로 띄우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런 기막힌 나라가 된 겁니다. 양심도 없고 비겁하고 위선적이고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3구 대선을 밝히기 위해서 기호팔분 오그노 대표가 나서서 정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정거보전 신청을 다 법원이 기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무요 소송 자체를 그냥 앞으로 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선거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땅땅땅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은 입 딱 다물고 그냥 다 받아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걸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3구 대선 부정선거를 사용하기 힘들면 선거문제 TF를 구성해야 되고 그 TF에 내부 사람들 한 49% 정도 들어가고 51%는 외부에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해왔던 사람을 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형철 전 공군 중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위도 있고 그 어느 누구와도 해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지금부터 뭐죠? 지방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로 정권을 또 뺏깁니다. 그래서 3구 대선에서 일어난 그런 팩트, 사실 그리고 3구 대선에 사용되었을 법한 부정선거 방법들을 다 간단 명료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일어났을 그런 팩트, 사실 그리고 부정선거 방법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선관위 측이 법 개정 없이 반드시 시행해 옮겨야 될 것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 먼저 선관위 측하고 접촉해가지고 당신들 이거는 법을 따라라. 전번에는 시간이 없다고 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법을 따라라. 누가 합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누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이 방송 좀 보시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산 이전보다 몇 천배 중요한 것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부정을 방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전 투표 용지에 절대로 QR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공직선거법이 규정된 대로 바코드를 사용할 것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당일 투표소와 사전 투표에서 주재하는 투표관리관은 반드시 개인 도장, 사인,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 사전 투표 용지나 당일 투표 용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한 투표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쇄하지 말 것 여러분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투표지 위조 투표지 제조 방법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8할 정도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2022년의 대한민국 수준이 어떻게 하다가 이 정도까지 왔습니까? 선관위 관계자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 공직자들이 위법을 저질러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 사회가 정신나간 사회가 아닙니까? 법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관 관리관 도장을 인쇄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이 정한 대로 개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 찍으라는 겁니다. 사회가 현장에서 그래서 위조 투표지를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QR코드를 사전투표용제에 찍지 말라는 겁니다. 바코드를 찍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봉인지는 종이 봉인지를 쓰셔가지고 한지 봉인지나 종이 봉인지를 쓰라는 겁니다. 특수봉인지가 이번에 어땠습니까? 때내도 아무런 워터마크가 남지 않는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이상한 투표지 특수봉인지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투표자 수를 모르는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소에 종이로 된 선거인 명부를 반드시 비치하고 신분 확인하고 동시에 선거인 명부에 여러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사인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제를 교부하는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가려가지고 정부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상체만 여러분들 이 부분만 가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체만 계속 찍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모든 것을 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얼만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그런 방법조차도 해결책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 정말 참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다섯 가지 정도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도는 즉시 실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효과라는 것은 한 90% 정도의 부정선거가 방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허탈한 마음도 있고 참 분한 마음도 있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전투표용지에 절대로 qr코드를 인시하지 말 것 법이 정한 대로 바코드를 인시할 것 두 번째 당일투표지와 상위 사전투표지에는 반드시 그 투표소에 상주하는 투표관리관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고 직접 현장에서 날인하고 그것을 개인이 보관할 것 법에 따른 겁니다. 세 번째는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없는 투표가 모든 부정선거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는 바로 선거인 명부 종이로 된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고 당일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자가 도착하게 되면 신원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이전에 종이로 된 선거인 명부에 반드시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크하고 본인의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름 세 번째는 투표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투표에 들어오시는 그런 투표의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상체를 가린 상태에서 하체가 다 찍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투표소마다 시간별로 몇 명이 방문해서 투표를 했는지가 낱낱이 기록으로 남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투표자 수가 사전투표소에서 카운팅 개수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일단 실천에 옮길 수가 있으면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그나마 한 90% 정도는 공정선거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실시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려가 10만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6%가 지방선거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아주 심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망과 걱정과 우려를 당연히 정치권이 수용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은 아프리카의 아주 후진국 수준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심지어 말라위란 나라조차도 부정선거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법원이 선거 무효소송을 그렇게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문제를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깊게 인지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문제를 야기한 그런 주범이니까 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그 문제를 차고 나가서 돈이 들지 않고 시간이 들지 않는 그런 지금 제안하는 한 다섯 가지 방법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정치권이 혼자서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오늘 방송 보시는 가운데 2천만 명 결집운동에 관여하지 않으신 분 같으면 공tv.net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결집운동에 서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 같으면 공병호 TV를 앱을 까셔가지고 서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참 선거를 어떻게 훔칩니까 권력을 어떻게 훔칩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인 거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공동체 차원에서 범죄가 선거절도 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5.86 운동권 정치팀은 4.7 양심이란 면에서 보면 거의 선악 개념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싶더라도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지릅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겁난 사람들이죠 송영길 씨 모릅니까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3구 대선에 진두지휘한 총괄 선대본부장의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우상우 씨 모릅니까 우상우 씨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총괄 선대본부장의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이고 선거 전날까지 2.5%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호중 씨 윤호중 씨 모릅니까 윤호중 씨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한참 폼을 닦고 다니지만 윤호중 씨와 기본적으로 이번에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뭘 했습니까 사무총장이었죠 양대선거의 모든 비밀을 윤호중 씨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월 10일 날 BJTV에서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다 알고 있거든 이시 윤호중 씨 양씨 나 정봉주야 나 정봉주야 난 너희들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을 다 알고 있거든 짐승보다 못한 짓이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성을 했다는 겁니다 2020년 4월 10일 날 정봉주의 BJTV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시가 누굽니까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건영 씨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기획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총괄을 했겠죠 보정값 조작값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양씨가 누굽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윤씨가 뭡니까 윤호중 당시에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나 정봉주야 난 너희들이 무슨 짐승보다 못한 짓을 다 알고 있거든 나 정봉주야 이씨 양씨 윤씨 너희들 나 몰라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투표 투표를 어떻게 훔칩니까 선거를 어떻게 훔칩니까 2년 동안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얼마나 악한 집단입니까 이게 자기들만 나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국의 건현대사를 보면 눈물로 흘리지 않고서는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양 성교사들이 얼마나 도왔습니까 대한민국을 근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앞세대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해서 만든 이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정의가 없는 나라가 이런 금수 세계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짐승 같은 사회인 거죠 나라가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뭐 배웠습니까 최소한 투표는 공정해야 된다가 다 투표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걸 무자비하게 파괴한 거 아닙니까 그 파괴도 한 번 파괴했습니까 한 번 파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파괴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2018년 뭡니까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보궐선거 2022년 3.9 대선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규모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일 투표를 동료한다고 서울시 선관위에 주무관이 뭐 공병원을 뭐를 고소해 선거자유 방해째 에라이 나쁜 놈들아 지옥에 떨어질 놈들인 거죠 2월 28일 날 고소를 하고 3월 1일 날 민경욱 전 의원하고 황교안 전 총리를 3월 1일 날 같은 혐의로 고발한 거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국민의힘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태경은 지금도 뭡니까 두 눈을 크게 부러뜨리고 뭐죠 서울대 물리대를 나온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뭡니까 부정선거 이야기가 당내에 나오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어떻게 합니까 37살짜리 젊은 친구가 어떻게 노예하고 늙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나오면 밝혀지면 정계 은퇴한다면서요 은퇴를 단퇴해야 되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이 만년천년 갈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무죄와 관련된 재판글의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권순일 씨는 벌벌 떨고 있겠죠 잠이 잘 오겠습니까 만년천년 권력이 연장될 걸로 보고 베팅을 한 거죠 내일 9시에는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모시고 권순일 씨 재판글의 의혹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꼭 9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인생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죠 대선을 앞두고 자기 전부를 건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다 밝혀야 되는 거죠 수천을 여러분 시세차익을 만개주고 자기는 한 푼도 안 먹었다 어느 인간이 그렇게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리베이터라는 것이 다 있는데 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리베이터 안 받겠습니까 다 받는 거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과 진실이 철저하게 멈춰 통제를 하고 알리지지 않도록 해서 얼마나 멉니까 공병호 tv는 탄압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몇 만 이상은 절대 못 보게 그냥 그렇게 지금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들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냐 얼마가 할 것 같냐 이야기죠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악의 편에 섰던 자들은 악과 타협했던 자들 악의 손을 잡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또 지켜보는 우리도 함께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과 타협한 부정선거는 진짜 사악한 행위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해찬 씨 모르겠습니까 이해찬 씨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해찬 씨가 다 알고 있겠죠 뭐 왜 그러냐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4.15 총선 출구 당시에 뭡니까 딱 조용히 하라고 하자면 딱 조용히 조용히 그 기쁜 순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 가운데 대부분 다 알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입 다물고 산다고 아주 애 많이 썼겠죠 그래서 어제 민경욱 위원한테 여러분들 위로 전화 벌었던 민주당 중진위원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조금만 도와줬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민의원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인수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서지 않겠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옳은 길을 가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 인구가 천만이 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부정선거 문제에 기독교인들이 입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악중에서도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는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도 방송을 해왔고 참 방송이 많이 어려웠죠 탄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입을 다무지 않습니까 우파 유튜브 채널들도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돈 버는데 위험도 따르고 자 여러분 내일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그야말로 최근까지 부장판사를 지냈던 김태규 부장판사 지금은 변호사분이시죠 나오셔가지고 이 재판글에 권순일 씨하고 조예연 씨와 관련된 재판글에 의혹의 문제를 법관 시각으로 한번 파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완전한 그런 식견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힘을 모으셔가지고 어렵게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되셔서 일단 폭주하는 그런 좌파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나라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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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гра